매운 거 잘 먹어? 나도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잘 먹어야 돼 격수 됐어 음~~ 맛있어 뭐야? 너무 맛있어요 진짜 한국 사람의 음식 센스 먹는 거에 약간 좀 미친 나라야 뭐 먹을까요? 추우니까 약간 뜨끈한 군물 먹는 게 낫지 않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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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거 제일 최고죠 지금 따뜻한 거 뭐가 있어? 여기 어때? 어 여기 좋아 여기? 여기 좋아 보인다 여기 어떤 건데? 좋아 좋아 여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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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이거 저거 봐라 진짜? 오케이 오케이 빨리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우 따뜻해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오우 진짜 좋았어 그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주워졌죠? 어우 근데 인테리어 진짜 멋지다 정말 홍콩 오는 느낌이에요 약간 외국 같지? 어 진짜 왕가위 감독 영화 같아 근데 과연 맛도 홍콩 맛이 날까? 그거는 중요하죠 여기 안 와봤지? 안 와봤어요 저도 처음이요 어떤 거 있어? 신규 메뉴 나와가지고 한번 봅시다 매튜 와본 적 있지? 옛날에 와봤어 옛날에 왔을 때는 뭐 먹었어? 여기 유명한 거는 파산마라정울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 시그니처고 많이 매워? 어 촉탕이 촉탕이 매운 거 같아 매운 거 잘 먹어? 그냥 그냥 그래 맛있어도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잘 먹어 그러면 뭐 어때요? 그냥 맛있으면 먹어요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요 먹고 먹고 죽어도 돼 맛있으면 돼 맛있으면 돼 이거 이거 좀 맛있어가지고 술도 다양해요 술도 있어 술 맛있어도 돼? 형 콜? 술 콜? 콜이죠 술 잘 드세요? 아 그럼요 아 진짜요? 뭐랄 수도 있네 형 술 잘 먹지? 술 엄청 매일 매일 맛이지 어떤 술 잘 먹는데? 다! 에탄올이면 다 먹어 에탄올이면 다 먹어 우리 집에 오면 안 되겠다 어떤 술 좋아해요? 전 개인적으로 소주 제일 좋아하는데 크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하는 거 먹고 아 이거 먹으니까 이거 담배 아니야? 아니요 먹고 마시고 이게 고량주랑 맥주 섞어서 먹는 거 소맥 아니고 소맥 아니고 좋아 좋아 그러면 이거 픽스고 좀 모자르면 여기 마라마요 멤버샤도 있고 중화 오이무침? 사장님 우리 주문할게요 화산마라 정글 하나랑요 버터깡풍이랑 마라마요 멤버샤 하나랑요 그리고 사이드로 오이무침 하나 하고요 아 술 술은 마시키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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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미안해 제일 중요한 거 안 시키면 어떡해요 화산마라 정글이 너무 매워보이는데 여기 막 고추도 3개 있는데 여기 한 개 있는데 어느 정도 매워요? 근데 한국에 언제 왔어? 한 2년 됐어 지금 뭔가 먹어봐 많이 먹어봤는데 아직도 뭔가 약간 매운 음식 잘 먹을 때도 있고 잘 못 먹을 때도 있어요 뭔가 하루마다 바꿔요 신라면은 매운데 근데 신라면 그래도 약간 먹을 수 있는 만큼? 이거는 약간 신라면 정도 될 수 그럼 맛있는 매워본데 오케이 노블를 흘리면서 그래도 먹어야지 사장님 오 양이 너무 큰데? 핫핫핫핫핫핫핫하니 11 Sumon 5 Ssh tank 14형 맞습니다 ús locations recib 볶음밥 dimensional 멋진 하면서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양이 완벽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했어요? 하나 둘 셋! 안 넘치잖아요. 완벽했어. 와 진짜 완벽했어 진짜. 뭐야 너무 맛있네. 원샷 원샷. 저자는 원샷이지. 아 맛있어. 이렇게 원샷 때려야지. 됐어요. 와 너무 맛있데요? 뭐야? 위험하네 이 술이. 더 마셔? 마셔야지. 마셔 마셔? 오케이.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산지 오래됐잖아요. 그치. 폭탄주 문화 들어봤다. 당연하지. 폭탄주 많이 마시고. 폭탄주 뭐예요? 폭탄주 뭔지 몰라? 폭탄주 뭐예요? 이렇게 잔들 세워서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잔들 세워서 이렇게 옆에 쓰러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 올려서 이렇게 붓는 것도 있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그런 폭탄주 그런 문화 있을까요? 있긴 있지. 뭐 비슷하게 그 워터바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넘치는 것도 있고 예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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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밤도 있고.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 진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재밌게 먹으려고 항상. 그냥 술 먹는 게 문제 아니라 같이 넓으면서 같이 어울리는 자리 이렇게 술 먹다 보니까 아 맞아요. 이런 처럼 방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탄산 빠지니까 빨리 한 잔 치우자. 짠. 아. 음 진짜 맛있다. 근데 매튜가 이거 많이 와봤다고 했잖아요.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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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막내 먼저 봐요. 아 진짜요? 이거 원래 막내 해야 하는 역할인데 국물 국물. 그러니까 저 계속 불편해요. 약간 술도 여기서 떨어졌고 여기서 마라탕 계속 하니까 그래서 아 어떡해요. 아니 국물부터 마셔야지. 저도 항상 국물 먼저 확인해요. 아니 안 매운데요? 근데 확실히 그 마라 맛이 나오잖아. 그냥 매운맛이 아니고 그 마라. 그 맛 자체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 형? 얼얼하다고 하거든? 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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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석에 그 마비되는 느낌이 얼얼하다고 해. 진짜 얼얼해. 음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입 먹고 와 이거 진짜. 음. 무르투스 무르투스. 무르투스. 하나 둘 셋. 우와. 어 완벽했어요. 저 완벽. 어 형 원샷 하지마. 원샷 하지마. 안 했어. 너무 빨리 취하면 안 되니까. 응 맞아. 근데 그것도 있지 않나? 그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실 때 짠짠 계속 하잖아. 맞아.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끝. 맞아요. 맞아요. 아니 진짜 한국에서 뭔가 제가 항상 타이밍이 안 좋아서 응. 뭐 먹을 때 잔. 계속. 네네. 잔잔.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많이 안 맵지? 신라면보다 안 매운 거 같은데? 안 매워요 신라면보다. 신라면보다 매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한국 여자들 마라탕 너무 먹는다고 들었는데 이유 알겠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그치 진짜. 너무 맛있어. 약간 매운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에 풀리는 느낌 있지? 맞아맞아요. 근데 좀 호전하지 않아? 그럼 메뉴에 유용지 있으니까 넣어 달라고 할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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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번 한국에서 좋아요. 음식 하나만 시켰는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넣을까. 네 감사합니다. 오. 오.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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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바삭바삭해요? 음. 국물 잘 흡수됐어. 음. 멋있어. 뭐야? 진짜 맛이 좋아요. 맛있다. 역시 살밥 먹어야지. 한국. 쌀밥 먹어야지. 직사해야지. 그치. 근데 너무 맛있어요, 어떡해요? 먹어야지. 이거 먹어봐야지. 먹어봅시다. 고기무침 어때? 진짜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이거 깐풍. 깐풍도 먹어봐야지. 이거 맛있겠다. 마늘 향, 마늘 버터 향. 너무 크다. 잡았다. 한 입에 먹을 수 없어. 잡았다. 저도 그냥... 뭔가 먹어보는 맛이 나긴 하는데 그치? 어! 효촌 같은 그치, 효촌 같지? 더 고급 맛이 나는 거 해. 아, 그래? 비슷하면서 오! 이게 약간 되게 풍미 되게 좋고 마늘, 버터 풍미 올라오면서 맛 되게 부드럽지. 그러니까 이거 약간 안에서 너무 부드럽게 밖에서 너무 바삭바삭해서 맞아, 맞아. 역시 버터의 역할이야. 겉밥, 석초. 좋아, 좋아. 맛있어. 더 좋네, 스타일인데? 이거 진짜 와... 진짜 대박이에요. 한국에 그 음식 가져와서 만들면 조금 더 맛있는 느낌 있어. 음, 맞아. 이게 입에 더 맞는 느낌? 한국 사람의 음식 센스. 잘...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치? 너무 좋아요. 사실 그 중국에 살았잖아. 뭐 한국 중국 음식, 그리고 미국 중국 음식 다 먹어봤는데 이거 내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 크게 생각하는 거 같아. 먹는 거에 약간 좀 미친 나라야. 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진짜... 진짜요. 진짜 그래요. 여기 미쳤어요. 진짜 진짜. 음식이 대응. 그리고 다양한 맛이 나오잖아. 만약 미국에 있었으면 느끼한 맛만 나오는 그런 식사도 있고 매운 맛만 나오는 식사도 있는데 다양한 맛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식을 수 있는 거 같아. 그리고 메뉴 구성도 너무 다양해서 이게 막 매운 거 먹다가 갑자기 시원한 거 먹을 수 있고 달달한 거 먹을 수 있고 동네마다 항상 그 먹자 골목이 있어요. 이게 어디 가면 먹자 골목 자체가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하고 정해서 가는 식당 하나뿐이지. 맞아 맞아 맞아. 야 우리 논현동 가자. 거기 뭐 삼겹살, 뭐 오리고기, 촉발, 뭐 해도 한 골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항상 한국 사람들하고 놀다 보면 1차 가지, 2차 가지, 3차 가지, 4차... 5차는 노래방에 가서 소화시켜. 근데 거기서도 맛이잖아요. 거기서 먹고 끝나잖아? 그럼 집 가기 전에 해장해야지. 그리고 국밥집에 가서 서주 먹으면서 국밥 먹는 거. 먹어봐야지 나왔습니다. 멤버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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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도 엄청 바삭하고 턱에 새우 들어가서 그 감칠맛 올라오면서 그 촉촉함 장난 아니야? 응. 소스랑 너무 차 어울린 것 같아요. 스리라차 마요네즈는 이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마라마요네즈는 처음 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했죠? 근데 응. 여기서도 보면은 뭔가 하얀 맛이 있어요. 조금 매콤하고 여기는 바터 약간 고소하면서는 조금 매콤하고 여기는 시원하고 응. 만큼하면서 시원해. 이거는 어때요? 이거 약간 이거 그냥 너무 맛있어요. 사람한테 보여주면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이거 마라 임문 같아. 이거 버터 간폭님도 미국사람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선물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이거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은 중국 음식을 봐서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짜장면도 똑같잖아. 맞아요. 술자라면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 진짜. 대박이지. 우와. 그러면 여기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막찬하고 2차 갈까? 2차 가야죠. 오 좋아. 좋아요. 이걸oganinta. glimpse. 하여한데 나 난 이거 가자. 이거 항상 이렇게